연휴 동안 저희 위원님들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위원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연휴 동안 잘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일단은 언론에서 끝났어요 한 이틀 동안 계속 빠지지 않고 잘 버텨줬는데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림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트럼프 정부에서 전기 재개에 대한 기대가 붙여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다음에 뭐 세제액을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된 건 아니고 뭐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급여세 이런 부분들을 얘기 좀 나와주면서 미국 시장이 좀 반응을 줬는데 이렇게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는 결국은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국가 부채라든지 분명히 그런 부작용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정부에서 계속 경기를 어떻게 부양을 시키고자 계속 밀고는 있지만 미국 시장이 생각만큼 그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움직여주기는 하는데 이게 초폭등 7% 8% 초폭등이 나오는 흐름은 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즉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부분들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힘겨루를 겨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지 않는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볼 때에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 미국 시장 반등이 나왔음에도 그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지 않죠 오늘 보면은 일단 60에서 붙어서 움직이는데 저는 결국은 조정으로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힘의 방향들이 이제 슬슬 밑에 하방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1840이 깨지게 되면 종목들은 폭락세가 나오겠지만 아직 1840은 좀 멀었어요 아직 멀었기 때문에 매매하신 분들은 매매 대행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전날에도 여러분들 월요일 날이죠 전일이니까 화요일 날 휴장이었고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뉴스들이 있었었는데 그중에 이제 정보 중에 그런 이제 그 10만원 게임에 대한 그 결제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과 그 다음에 결제주들 그 흐름들이 오늘 마침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시장 방향이 하락세로 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매매할 때에서는 싸게 공략을 해야 되고 올라오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그거에 대한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드릴 텐데 무슨 종목인지 아직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시장을 다시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일단 이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죠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되냐면 바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봐야 됩니다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저점이 아직은 안 깨졌지만 강하지가 않죠 넘어갈 생각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고 그걸 이제 넘어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그 수급과 수급과 현재가 창을 보면 되는데 오늘 현재가 창을 보게 되면 외국계 증권에서 19만 주 매도에 2만 9천 주 매수 매도 창구 훨씬 더 많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2천 쪽으로 올라가겠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로 밑으로 보셔야 돼요 쟤네들이 살아나면 지수가 2천 쪽으로 올라가지만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빠질 쪽에다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168만 주 정도를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들 열심히 매도하고 있죠 주식도 매도하고 선물도 매도하고 코스닥도 매도하고 매도세가 강하고 프로그램도 여전히 계속 매도입니다 전날도 1조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 현물에서도 1조 6천억 넘게 개인들이 사고 기간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급이 꼬여있는 상태에서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시장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잘 보세요 얘네들이 살아나면 지수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지만 얘네들이 살아나질 못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타다가 밀리면서 저점이 깨지 않을까 혹은 시장이 조만간에 1840을 깨면서 1800, 1700을 내려가지 않을까 의심해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1840이 이탈되게 되면 매매 대응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짧게 사고 팔고 하는 매매는 됩니다 아직 1840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있다가 공개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좀 있다가 가격 전략을 오늘의 표적 정보 드릴 때 가격 전략을 드릴 테니까 사고 팔고 짧게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